이걸 샀다시니 좋겠어 이거를 내가 진짜 웃긴 것들이 많거든 여기 봐봐 나야 나야 진짜로? 나도 안쳤어 아직 사이도 너무 귀여워 이거 알지? 달궁 샌드위치 제가 찍었어요 이 사진 샌드위치 이것도 쓰면 되겠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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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고추야 우리 고추 저 씬의 제스처 기억나 리사야 무서웠어 그때 좀 저 진짜 무서웠어요 저 진짜 쿨한 척 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스티커예요 여러분 스티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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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idence 잘 들리어 스티커 ch